병원으로 옮겨야 돼. 남이니 이렇게 만든 놈들을 지켜버릴 거야. 나예요. 대독제 구해줘요. 아니 난 정말 네 엄마 이해가 안 가. 채책 말입니다. 오늘 출근도 안 하고. 왜 연락도 없이 회사를 안 나와요? 지금 내 집으로 와. 책장 이열. 갈색 다이어리. 경찰 중에도 동료가 죽은 경찰이 제일 빡 돌아있는 경찰이거든? 뒤지기 싫으면 그냥 가. 두고 압수수색 영장 발문해 봅니다.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그 사람 형사였어. 내가 그렇게 허술해 보여? 대가리 없는 새끼. 유쇼 너 내가 잡는다.